경로 따위 무시한다. 그렇죠? 살짝이 아니라고요? 이정- 아 이건 좀 심한데? 이거죠? 맞나? 됐습니다 아 렉킹님 타세요 그리고 패널 파괴하세요 아니 뭐야 이사람들 아니 여기 사람들 왜 정모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 아니 아 자 갑시다 다들 들어가세요 어? 이쪽으로 천천히 들어오시면은 트렁크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갇히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트렁크에 갇힌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자나깨나 뒤털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살짝 턴 나이샷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어 뭔가 살짝 들리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니 GTT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진짜 운전 잘 하셔야 돼요 핸들링 스타트 드립트 나이샷 지금 전혀 개조가 되지 않았지만 드립트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금 지나갔죠 그래 빌리버리 보이 달아줄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아 헤드라이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윙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락스타님 어? 아니 퀄리티 60발 돌파 70발 돌파 80발 돌파 90발 돌파 눈뜨고 눈뜨고 눈에 힘줘 눈 감아 그렇지 어? 비즈란티? 부숴 써야죠 부숴 써는데? 어? 비즈란티 왜 나보다 더 느려 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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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시 한번 레이스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제가 처음에 역시나 휠스피는 조금 있죠 하지만 속도가 바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발 돌파 90발 돌파 100발 돌파 이번에는 5% 성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단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양을 친 것 같은데 기부타 칠 겁니다 나잇샷! 오케이 그리고 칸자리가 참조됐습니다 렉킹님 저를 봐주세요 나잇샷! 출발한테 출발한테 출발해 가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한번 달려볼게요 혹시 몰라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지 나와보세요 140마일 여러분들 이게 납치가 되긴 되는데 자꾸 뒤로 빠져나오네요 잠시만요 하여간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을 잡았죠 근데 바로 다 그냥 날라가요 어? 또 다빈이 그니까요 그리고 또 다빈이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